안녕하세요. 여서신 애다혁입니다. 지금 데리고 온 아이는 까라솔인데요. 제가 집에서 꽤 오랫동안 키웠던 까라솔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제 속을 정말 많이 썩였던 아이여서 한 번은 정말 내버려 뒀는데 다시 키우게 되고 이렇게 아무튼 사연이 많은 까라솔입니다. 아무래도 신경을 좀 덜 쓰게 되고 관리를 좀 못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깍지벌레가 굉장히 많이 생겼던 아이예요. 그래서 약을 뿌려주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 쉽게 해결이 되지가 않거든요. 깍지벌레가 한 번 생기면 이렇게 깍지벌레가 생겼던 다육식물은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서 뿌리까지 약이 다 젖을 정도로 몇 번을 뿌려줘야 이 아이들이 다시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까라솔은 이 입장을 만져보시면 굉장히 단단한 아이고요. 또 분가루가 없어서 물을 마음대로 줘도 크게 또 탈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보통 뭐 다육식물을 물에 막 씻거나 하지 그러지 않지만 까라솔만큼은 저는 이렇게 좀 물을 막 뿌려주는 노숙도 많이 시켰던 아이고요. 그래서 깍지벌레가 잡히지를 않아서 뿌리를 완전히 제가 뽑은 다음에 이 아이를 저는 이제 주택에 살다 보니까 수도가에서 샤워기로 몇 번을 뿌려주고 말리고 또 뿌려주고 말리고 뿌려주고 말리고 제가 물 샤워기로 굉장히 깍지벌레를 물로 다 씻어내려고 물 샤워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깍지벌레가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물 뿌려주고 말린 다음에 깍지벌레 핀셋으로 또 잡아주고 또 다시 없어지지 않는 아이들을 한 번 더 또 씻겨서 벌레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약을 전혀 뿌리지 않고 이 아이를 지금 깍지벌레를 다 퇴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깍지벌레는 보통 위에서 확인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밑에 특히나 줄기 그리고 연한 줄기가 있는 쪽에서 기생을 하면서 집을 빨아먹기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 입장 사이사이를 잘 봐야 돼요. 여기 사이에 다 숨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씩 다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제 발견이 되는 깍지벌레는 없어요. 그런데 또 이 깍지벌레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뿌리 흙 속에 이 아이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또 나타나게 될 때는 여기서 또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물로 깨끗하게 씻고 말리고 씻고 말리고 해서 지금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깍지벌레가 다 퇴치가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새로운 화분에다가 심어주려고 합니다. 봤더니 없었던 이런 자구들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시기가 조금 빨랐다면 이 아이들을 꼬집기를 해가지고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까 늘 고민했던 아이였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좀 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떼주지는 않고 올해는 분갈이만 해주고 내년에 꼬집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 까라솔의 특징은 지금 이렇게 초록하지만 햇빛을 보면 너무너무 예쁜 그 주황색으로 여러분 물이 들거든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검정색 라인이 시커멓게 네, 이게 좀 보이시죠? 이 까라솔의 좀 특징이 어디에 이제 좀 긁히거나 입장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좀 손이 이렇게 좀 단 부분은 조금 까맣게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거꾸로 해서 말려놓고 좀 스치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살짝 좀 까맣게 변한 부분들이 있지만 전혀 다육이가 아픈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분갈이 해주고 조금 더 관리해주면 또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화분을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쁘게 좀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한번 심어 볼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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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끼러 까 뚝 좀 좀 좀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끝내 봤습니다 정리하고 한번 밖으로 데리고 나가봐야 되겠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와봤습니다 사실 까라솔이 예쁘게 신경 써주면 정말 정말 예뻐지는 아이인데요 식물이 키우다가 깍지벌레가 생기고 그런 상황이 되면 아시죠 약간 쳐다보기 싫은 거 그래도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근본적으로 깍지벌레 완전히 소멸 하고요 새로운 화분에 분갈이까지 해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씩 관리해 주고 한두 번 정도는 깍지벌레 약을 살짝 뿌려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새로운 자구들이 나오는 아이들 모습이 이렇게 보이니까 아 그래도 좋네요 이렇게 아유 예뻐집니다 예 또 곱게 물드는 모습도 이제 자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내다육은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